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역사서들 그게 쓰여진 시기를 보면 대부분 잘나가던 시기예요 잘나가던 시기 자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고구려에는 유기라고 하는 방대한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뭐 없어졌거나 또는 요약했거나 뭐 그랬겠죠 6이 이것을 요약해놓은 책이 신집이란 책이 있어요 신집 신집 요거 이제 다섯 권으로 백여 권 된 책을 다섯 권을 지금 요약을 한 건데 이 신집 5권이 이 신집 5권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요게 만들어진 시기 요 신집이 만들어진 시기 요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영양왕 때입니다 영양왕 때 이문진에 의해서 영양왕 때 이문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영양왕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영양왕 영양왕 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예요 그 수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 모두 고구려가 물리칩니다 그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을지문 등의 살수 대첩도 나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강력한 통일제국 수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친 거야 자랑스럽잖아요 정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신집 이런 역사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어떤 역사서가 있냐면 백제는 서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서기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쓴 시기는 언제냐면 예 바로 근초고항식이에요 근초고항식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근초고항식이 박사 고흥에 의해서 제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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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 박사 고흥에 의해서 서기라는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초고항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4세기 백제이 가장 잘 나갔던 정복군주 정복의 시대 바로 백제의 시대 바로 그 시대의 역사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서기예요 신라볼까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는 여러분들 국사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국사 그러면 느낌 와 자 이제 배우지 않아도 돼 배우지 않아도 돼 이제 이거 배우지 않아도 이제 알 것 같아 자 국사가 편찬된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느낌 빡 와야지 그렇죠 바로 신라의 전성기 바로 진흥왕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이 국사더라 라는 것도 공통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잘 나갔대 잘 나가는 걸 기록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각국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시대는 통과를 하고요 자 이제 다음은 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교 자 이 도교는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신선사상 네 여러분 신선사상 또는 무의자연 아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런 스타일 도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교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려낸 결과물이 바로 사신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신도 사신도는 뭐냐면 왜 동서남북해서 사방신 사방신 해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색깔들도 청룡 청색 우백호 백색 남주작 붉은색 북현무 검은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신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을 그려놓은 게 고구려 벽화에 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사신도 같은 것들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에서 이제 사신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도교의 어떤 그 영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산수무늬 벽돌이야 산수무늬 벽돌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어떤 그 도교에서는 산수무늬 벽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럭벌럭 산이 얼럭벌럭 신선들이 산산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신선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산수무늬 벽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와 이 금동대학로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정말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제 부여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여러분 부여에서 부여에 가면 여러분들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금동대학로 발견된 곳이고요 그리고 사비 천도 부여 성황과 관련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요 신라는 화랑도 이 화랑도도 여러분들 도교적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랑들이 여러분들 왜 그 명산 유곡 좋은 산과 좋은 강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신선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도교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중에 그 신체오의 난가 사상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전통적 사상은 유교적인 어떤 문약한 그런 사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명산 명천을 다니면서 우리의 어떤 호방한 기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상 이게 바로 우리의 원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난가 사상도 바로 이런 데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사와 도교를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이 고대에는 이런 어떤 신선적인 어떤 무의자연적인 어떤 독일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